지난 5월 서산을 출항했던 바다 위에 움직이는 특급 호텔, 국제 크루즈선이 내년에도 운행됩니다. 서산시는 롯데 관광 개발과 내년 서산 무항 국제 크루즈선 운항 협약을 체결했으며, 롯데 관광 측은 내년 5월 서산에서 출발해 대만 지룡과 일본 나가자키를 거쳐 부산으로 돌아오는 6박 7일 일정의 크루즈 여행 상품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서산에서는 지난 5월 6박 7일 일정으로 승객 2,600여 명과 승무원 1,100여 명을 태운 11만 4천 톤급 크루즈선 코스타 세리나호가 출발해 일본 오키나와 미야코지마, 대만 지룡을 들린 뒤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산시는 모항만이 아닌 기항 크루즈 유치를 위해 4분기의 크루즈 선사 관계자들에게 여객 인프라와 지역 관광 자원을 소개하는 펜투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산시는 모항만이 따라서 롯데 관광 자원을 소개합니다. 서산시 원은 3일 이에요. 서산시 원에 원하지 않게 해 줄 알 수 있습니다.